인천시에서 소상공인 창업크라우딩 펀딩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신규 공무원 63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서 새집 주무군 걱정을 덜도록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차 최국단 선 방문 및 현장 점검과 주민 소통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고 알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초기 창업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의 시장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창업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3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창업 초기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의 안정적인 자금 및 다양한 판로 확보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도 제1회 및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총 632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 23명, 8급 14명, 부급 584명, 연구사 9명, 지도사 2명 등 632명이며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시 및 8개구 559명, 방화군 34명, 옹진군 39명입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인천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면 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일부 직렬과 구분 모집을 하는 강화군은 거주지 요건이 다름으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민건강을 위해 신축공동주택실내공기질지도 정검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은 전문업체로부터 실내공기질을 검사받아야 하며 포말대하이드, 벤젠, 폴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엔, 라돈 7개 항목이 관리 대상 물질입니다. 연구원은 7개 항목의 관리 대상 물질로부터 입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서에 최북단 섬들을 찾아 더 가기 쉽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접근성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민생소통 대장정의 일환으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과의 소통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첫 일정을 위해 백령도에 도착한 유 시장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한 후 백령도 등 최북단 섬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 제흥여단을 방문해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인천산단 기업대표 및 관계자, 국회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15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산단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아침 특강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기원 한마음 결의 대회를 열고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유치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산학연관 업무협약,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대외 홍보 등 특화단지 유치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인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방침입니다.